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lights You will make it shine Cause I want you Here with me I'm gonna go crazy I'm gonna go crazy For love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퀴즈! 창북! 창북! Everywhere 여기에서 4번째 뭐 걸고 왔어? 저렇게 있다고? 일단은 아이맥으로 가자 좋은 거에요? 그렇지 M1이잖아 M1이 이번에 나온 거야 퀴즈! 아브라카타바 아브라카타바 팍팍 inquiet 내가 열을 잡거나 그런 내가 욕한 나름 변은 내가 가수 브라... 브라골 브라운 아이드걸스 브라운 아이드걸스 브라운 아이드걸스 브라운 아이드걸스 잠깐만 브라운 아이드 브라운 아이드 아이드라니까 형이 해 형이 섞어줄 거였어 브라운 아이드걸스 브라운 아이드걸스 브라운 아이드걸스 아이드 아이드가 맞다니까 끝나네 끝났어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지진이 씨, 우빈 씨, 사나 씨, 사나 씨, 우빈 씨, 우빈 씨, 우빈 씨 이거 나 진짜 못했네 도전 도전 갑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넷 둘, 셋 하나, 둘, 셋 땡 봤어 봤어 한송이 와, 형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몰라요 와, 심각한데 여러분 죄송한데 나부터 할 거야 한송이 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진짜 운에 맞길래? 공기 없나, 공기? 아니, 진짜 운에 맞춰서 동전 앞면, 뒷면 이게 만약에 형 거면 형, 진짜 오는 거고 그치 형 같아요 형이 운명이 아닌 거면 선택권을 드시는 거죠 두구두구두구 빈이 형의 운명을 나 여기서 할게요 이야 뭘 넣어보실까요? 저는 앞면 하겠습니다 앞면이요? 여러분, 앞면할게요 갈게요 저 두 면이에요, 저희 100원짜리 동전에 지금 맥북이 왔다 갔다 왔네 와, 씨 과연 뭘 거 같으세요? 바쁜 게 있어요? 네? 바쁜 게 있어요? 바쁜 게요? 암면 안 주세요 앞면을 바꾼다고요? 네 세종대왕님으로 앞면으로 던졌으니까 뒷면이 나올 거예요 저는 뒷면으로 갈게요 오케이 저쪽 세종대왕 세종대왕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앞에다가 과연 우리 앞면 이렇게 바로 풀어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둘 처참하게 치다 아 대왕님,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불리다. 불리지 어제 피곤했어. 피곤했어. 나랑 킹로 피곤 안 나는데. 왜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진다고? 얘 없어. 부끄러워. 얘 돌아간다고. 디아이가 돌아간다고? 응. 아 굿나잇. 여러분 모두 굿나잇. 너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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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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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을 때. 엄마의 숟가락. 후레이넥스 버블러. 후레이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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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무수 후레이넥스. 놀래? 후레이끼. 후레이끼. 원래 시리엘에 삭져먹으면서 맛있는 거 알죠? 네. 뭐라고? 다른 autora 먹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어, 소테리 대박. 배꼽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곰보니. 칼국수 맛이 왜 생각나지? 안 돼. 안 돼. 잊어. 숨에 들었나 봐. 아니, 잊어. 밀.. 밀가루 공포증 생기는 말 아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야 키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닿네 이거 안 닿으면.. 아휴 이 형은 지금 닿아본 적이.. 드물어 니가 내 기분을 알아? 우리.. 우리 식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 일생이라고 동급이야 너 지금 나랑.. 알아? 너 나랑 동급이라고 알았어 빨리해서 빨리 준비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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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지 시작해볼까? 오늘의 하루 일과 일 이게 헤어.. 헤어 에센스 퍼퓸 그런가 보다 오 향.. 향이 너무 좋은데? 오 신기하다 이거 푸딩.. 푸딩이 많지 않아요? 고통 우에센스 퍼퓸 조그만.. 몇 시야? 몇 시냐? 10시 53분이요 10시 53분? 빨리 가야겠는데? 이제 옆방 가서 빨리 정리 한 번 하자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뭐야? 똑같네 피카츄다 피카츄 우리 근데 빨리 그거 해야 돼 우리 세팅 진짜 빨리 해야 돼 열기 다 있네 하나씩 하세요 내가 이거 할게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치약 하나 넣어놓고 4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샴푸 워시 바디 로션까지 주방도 쓸 거란 말이죠 주방에 휴지랑 같이 오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 좀 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워시 앤 위시 오 냄새 좋다 바깥에도 바깥에도 실 외화가 있어 실 외화가 있어 아 그러네 내가 이거 할게 바깥에 나가실 때 웰컴 키트는 일단 이거는 저희 이따 카페 가서 이거 놓아드릴 거고 이거 빼고 이제 이거 불 넷으로 일단 해놓자 여기 4개 깔고 비렸도 됐어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오시는 분들이 좋겠다 힐링 되겠다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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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는가? 아 잠깐만 잠깐만 가도 되는 건가? 뭐해? 야 빨리 가 들키면 안되네 개셔 이거 드려 아니 나 들키면 안된다고 아! 아니 마스크라도 줄까? 마스크? 어 마스크 줘 마스크 뛰어갔다가 뛰어갔다가 손살같이 막아 그냥 뛰어가 더 뛰어! 왜 이렇게 엉거지춘지? 좋아 좋아 이거 놓고 대학생, 게스트님들 빨리 갑시다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없었어? 몰라 몰라 누군지 몰라? 안 들켰어 감독님이 마스크 때문에 살았어 마스크 안 썼으면 걸렸어 그러니까 마스크 안 썼으면 진짜 걸렸겠다 그래도 뭔가 해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그래도 우리 손살같이 아주 잘 갔다 왔어 야 사나야 어? 물을 더 해야 되냐? 거의 좀 많이 해야 돼 그치? 두 마리 애초에 좀 많잖아 엄청 많네 뜨거운 걸로 한 거 맞다? 오신다 우신다 오셔 오셔? 아닌가? 테이크 주지마 오셨다 오셨다 아 누구시... 어떠실... 누구실까?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너무 안 올라오시는데 지금요? 아니야 가보자 어디까지 가? 안돼 안돼 어디까지 가 저 형 어디까지 가? 에이! 어디까지 가? 내일 코너 돌면 내가 뛰어갈게 아 지금... 야 우리가 강하게 키우네 그래? 그래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뭔가 친해보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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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들리지 않았어? 벌써 뭐 들린 거 같은데? 11채로 들렸는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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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보고 계신가 봐 잘 꾸몄... 잘 꾸몄... 꾸몄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꾸몄게 했지 그치 빨리 자자 이제 다행이다 다행이다 뿌듯해 어떻게 좀 보인다 지금 어때? 되게... 화기의... 오! 그거 보고 계신다 사나야 내가 그린 거? 응 네가 그린 거 안녕하세요 게스트님들 왕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2년이 되고 첫 게스트님들이네요 가이드북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긴 거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 가이드북? 아까 그거 아니야? 어? 가영이가 가져 이것도 직접 이렇게 꾸며주신 거 같아서 뭐가 많네 알파카! 알파카 보고 싶어 그럼 이 장소 중에 하나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건가 보다 가고 싶은데 있어? 알파카? 그치? 나도 알파카 맞아 심지어 숙소에서 가까워 숙소 한 분이래 그래 우리 여기 가자 여기 가자 괜찮다 이거 여기 가서 이렇게 사진 찍자 그니까 이뻐지? 오케이 어 여기 이곳이다 이곳이야 이곳이야 헤븐 여기가 바로 처음이야 여기가 형 좀 열어놔 올라오신 거 봐야지 아니야 지금을 즐겨 아니야 아니야 올라오는 거 봐야 돼 이게 이게 비동이야? 저게 비동이야 잠깐만 바로 앞에 있는데? 누구야? 학생분들? 너무 지나걸렸어 아 따뜻한데? 아니 우리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여긴가 봐 여기야? 아직 크리스마스네? 그러게 편지부터 보면 되나? 그래 그래 어 초콜릿이다 오빠가 완전 좋아하는 초콜릿 오빠가 완전 좋아하는 초콜릿 오빠 먹어 형 내가 나갔다 와볼게요 이제 편지 여기 계신다 산하 산하 혼자 있으니까 설렘에 막 춤이 춰죠? 응 봐봐 형 봐봐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기까지 내려왔다 그래? 진짜 나 피디인 척하고 스스로 뭐 안경 쓰고 그 경우는 어떠셨어요? 어 좋아요 너 머리가 안 너 형 지금 안경 너 머리랑 진짜 지금 잘 어울려 지금 방역이라고 하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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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마스크 줘 마스크 마스크랑 어 저기 있다 마스크 형 마스크 어디다 놨는데 나 모자 안 미쳤어 모자 쓰고 내가 한 번 쓴 거야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머리를 깎아 머리를 깎아 머리를 깎아 패딩 어 여기 누구 패딩 있는데 잠깐만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봐주십시오 오오 잘 어울려 네 되십시오 네 셀카로 들면 진짜 웃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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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오오오 오오 잘 지내셨어요? 저 피디님 네 자 갔다오십시오 네 파이팅 머리 머리 너무 티나지 아 저 인터뷰 하러 왔는데 인터뷰 몇 개만 좀 딴 아 너무 느리게 응 저 이거 호스트분들이 준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마음에 드세요? 어 얼굴 많이 보지 말마 어쩔까? 제노문지 많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호스트분들이 다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벌써 들켰어 내가 봤을 때 가까이 가야지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들켰다 들켰어 아휴 여기서 마칠까요? 아 네 컷 해주세요 일단 들어가서 또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찍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잘했어? 아 근데 질문을 한 다섯 여섯 개는 준비했어야 됐나 봐 대답은 어땠어? 신혼여행지 물어봤어 뭐라 해줘? 신혼여행지 제주도로 갔다 오셨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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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 우와 진짜 이쁘다 어? 같이 가 알았어 어? 겁나 무거워 이거 뭘 짐을 얼마나 하셨다고 아 안에 컴퓨터 넣은 거 아니야? 아 이쁘다 언제 이런 데 와보겠냐 완전 감성 감성 숙소 아 무드가 있다 기대되는데? 야 근데 단점이 대단히 많네 잠깐 나와봐 맞.. 맞춰봐봐 어디있어? 어디있어? 끼어무시다 진짜 어우 뿌듯하다 나와봐 와 성공했다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다 체크인 성공 왜? 야 체크인을 했는데 우리는 거의 체크하고 분위기인데? 우리 왜이래? 우리 왜이래? 자 이제 감독님들도 다 같이 누우세요 고생했습니다 아 감독님 오늘 누우십시오 어머 이거 너무해 어머 이거 너무해 뭐야 어? 몸을 녹이는 방법 어 따뜻해졌다 어 근데 그걸 긴장이 확 됐나봐 어? 긴장이 확 됐나봐 아 너무 티 났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혹시 웰컴 키트 다들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안 좋아 그걸? 뭐하라고 아니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게 저희 그 웰컴 키트 아 맞어 어떻게 받으셨나요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해 어 예뻐요 우리마다 그리 다 달라 원래 복부시잖아요 그치 가볍게 한잔 하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잭콕 잭콕을 어제 저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저도 입만 대봤는데 오래부터 아예 안 드신다고 안 먹으려고요 어제 한잔을 따라놓고 여러분들 다 드실 동안 저는 반잔 먹었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여보세요 네 호스트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편지에 웰컴 키트라고 써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못 받아가지고 못 받으셨어요? 네네 그 전화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희 저희 신혼부부 아 못 받으셨어요? 네 저희 못 받았어요 어 책상에 두 개 없어요? 별로 못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그 TV 앞에 책상 TV 앞이랑 그 책상이 있는데 스테이 뭐라고 치셨어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지금 저희 직원분이 실수로 치우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금방 다시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을 아 일을 어 일을 아까 우리 아 힘들게 다 해놨는데 안된데 너보다 많이 아니 아니 진짜 안녕하세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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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입니다 연주입니다 보기로 갈 것 같습니다 육류 위주에 아니 시아를 포기하시면 돼요 손 잡아 드릴까요? 네 네 네 저도